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실습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Web3 AJAX 수업은 Web2 JavaScript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Web2 JavaScript의 예제를 수정해서 거기에 AJAX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Web2 JavaScript의 소스 코드가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이 주소로 일단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clone or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의 웹 서버에 htdocs 디렉토리,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풀어서 JavaScript에서 사용했던 실습을 구동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컬 호스트 또는 127.0.0.1 그리고 뒤에 있는 포트 번호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로 파일 열기를 통해서 직접 파일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안 되고요 꼭 AJAX는 서버랑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인해서 직접 파일을 열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웹 서버를 통해서 웹 사이트를 구동하셔야지만 동작하게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예제 파일일 건데요 여기서 우리 불필요한 것들 다 지워버릴게요 ex1.html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그리고 coding.jpg 이것도 필요 없고요 체크박스도 필요 없고 여기 있는 1.html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필요 없어지는데 지금 지울까요? 나중에 지울까요? 나중에 지울죠, 저거는 이렇게 해서 지워서 좀 깔끔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또 출발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준비를 마쳤습니다